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소 올리는 그런 인터넷 사연이 아니구요 제 사연 아니 정확히는 제가 봤던 그지같은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아까 낮에 올렸던 그 낮은 아니고 남친 엄마한테 반찬 얻어먹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생각난건데 그 영상에는 못담았고 이렇게 따로 올립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되게 오래된겁니다 그때가 2008년도 한참 중국 베이징 올림픽 한다고 시끄러웠던 때였거든요 15년 됐죠 그래서 오래된 만큼 제 기억이 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중간중간 버벅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그때 스물아홉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두 살인가 많은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락 안한지 오래됐어요 한 7,8년 됐습니다 선배가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고 그냥 얘기할게요 PC방에서 놀다가 알게 된 선배입니다 대학선배 직장선배 이런게 아니고 PC방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친해진 그런 사이였어요 몇 년 된거죠 어릴 때부터 스물 살 때부터 친해져가지고 거의 10년을 그렇게 이어온 겁니다 아무튼 그 양반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양반 나이가 서른 한두 살이고 여친이 그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스물 다섯인가 여섯인가 저희보다 한 서너 살 어렸습니다 그랬는데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얼굴은 정말 예뻤어요 그 누구야 탤런트 김소연씨 있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개념이 없다는 거지 사람이 막 못돼가지고 누구를 괴롭히거나 악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딱 봐도 그냥 눈치가 없고 멍청하고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쨌든 선배랑 결혼하는 사람이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형수 대접을 했습니다 깍듯하게 형수님 이러면서 당연히 존대를 했죠 근데 지도 처음에는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저희가 오빠오빠 하면서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 확정된 순간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언제부턴가 말이 짧아지는 거야 저희를 진짜 자기 시동생이라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빠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어 왔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존대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어중쩡한 상태에서 오빠라 말 절대 안 하고 그렇다고 뭐 누구누구 씨도 아니야 그냥 그냥 어 어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선배도 눈치가 있으니까 둘이 많이 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아니니까 패스하고 아무튼 두 사람이 이제 청첩장이 나오고 결혼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였을 겁니다 여자 어머니가 다친 거야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허리를 좀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한 두어 달 넘게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이랑 대충 이게 기간이 좀 안 좋잖아요 이 여자가 여기서 좀 조바심을 느꼈나봐 그래가지고 막 짜증도 많이 올라오고 우리한테도 막 성질을 내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개념없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아무리 얼굴 이쁘고 오냐오냐 해도 그 선배도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사람인데 자기도 자꾸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도 참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니 예비 장모가 다치고 이 형의 이 선배의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예비 사돈이 다쳤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우 사고 좋은 거 있죠 사골뼈 그거랑 꼬리뼈 해가지고 왕창 사와가지고 시골 야외에 있는 부뚜막이라고 해야 되나 아궁이에다가 솥을 걸어가지고 이틀인가 삶았대요 제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한 1시간인가 삶아가지고 그 물을 빼고 다시 20시간인가 30시간인가를 계속 불과 박아면서 푹 구운 거야 뼈에 붙어있는 고기가 녹아내릴 때까지 구운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음식이죠 누가 봐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들 손에 들려 보낸 겁니다 이거 예비 장모님 갖다 드려라 이래가지고 갖다 준 거야 예비 장모님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이고 사돈이 연세도 있는 분이 어쩜 이렇게 힘들게 이걸 하셨냐면서 아이고 고맙네 된 거야 그럼 이러면 준 사람 기분 어때요?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표정이 좀 안 좋더랍니다 여자가 약간 썩어있더래요 그걸 봤어 그래도 넘어갔답니다 왜? 지금 엄마가 아프니까 결혼이 코앞인데 뭔가가 자꾸 엇갈리니까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 거야 그랬는데 며칠 뒤에 다시 문병을 갔더니 그게 없는 겁니다 진짜 어머니 몇 번 먹을 거 빼고는 하나도 없더래요 그거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나눠준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이틀 동안 밤새 고아온 거를 자기 친구들한테 말도 없이 줘버린 거예요 여름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래도 화를 눌러내리고 뭐라 한 거죠 왜 그랬냐 그걸 어떻게 남한테 주냐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여자의 무기념 태도가 튀어나온 겁니다 정말 이게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모르고 그런 건지 알고도 그냥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까짓 패스트푸드 좀 주면 어때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패스트푸드라고 제가 그래서 제목에다가 패스트푸드라고 적은 거야 사골 삶은 거를 패스트푸드라고 한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사골집에 가면 곰탕집이나 사골 국물 파는 데 가면 앉자마자 바로 나오잖아요 패스트푸드라 이거야 금방 나온다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에 빡쳐가지고 손이 올라갈 뻔 했답니다 그래도 참았는데 참았는데 여자가 자기 성질에 내가 또 사오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편의점에 파는 오뚜기 같은 거 있죠 삼분 사골 이런 거 이걸 사온 거야 분명 이거 말고도 뭔가 두 사람 만에 뭔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박살이 났답니다 병원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대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와가지고 파혼했다는데 파혼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골 삶아온 거를 별건도 아닌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진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예배 장모님이 막 불러가지고 화해시키려 하고 내가 미안하네 공사방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와중에도 여자가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엄마가 왜 사과하냐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완전 깔아뭉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파혼 마음 먹고 했었는데 너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짤랐다고 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니 뭐 그래요 사골국이 패스트푸드라고 모르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상대를 깔볼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무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두 번째 사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 그날일 거야 우리 스트레스 풀자고 오랜만에 PC방에 가자 해가지고 다 같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PC방 멤버라고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크래프트를 아는 분들만 아는 내용인데 옛날에 그때 그 시절에 배틀넷 여러 사람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배틀넷 서버에 들어가면 스타크래프트 방제 방제목이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대3 헌터 흑인 노예 근성 이런 제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대3은 3대3으로 싸우는 거고 헌터는 그 전장의 이름입니다 맵 이름이에요 그럼 뒤에 흑인 노예 근성은 뭐냐 이거는 네가 싸움에 지더라도 흑인 노예처럼 근성 있게 끝까지 버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놈이 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초 패스트 아마당 파원 바로 주먹이 날라오더라고 바로 주먹이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구나 알게 된거지 얘기를 하고 보니까 별 재미는 없는데 그렇게 정신 나간 것들이 있다니까요 상대방을 그 전부터 우리를 자기 진짜 시동생 아니 동생이라 생각을 하고 막 반말찍찍 싸갈길 때 그 미래가 보이긴 했지만 야 어떻게 예비 시어머니가 이틀 동안 삶은 걸 개똥으로 보냐고 아무튼 그 양반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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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